1주일 후에 각 대륙을 대표하는 나사 우주생물학자들이 다 모여서 컨퍼런스 한 다음에 첫 번째 탐사 떠날 건데 너 같이 가지 않을래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탐험이라는 단어를 입에 오르내리셨던 적이 언젠지 기억나시나요 혹시? 3일 반나절 동안 230km를 걸어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살 수 있을까? 죽는 거 아닌가? GPS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구조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화성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이때는 스스로 알고리즘에 의해서 착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마의 7분이라고 불리는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종기적기한 10년만 열심히 하시면 나사에 취업이 가능하십니다 아마 2020년도에 화성탐사선이 화성에 가서 이런 모습으로 날고 있겠죠 잠깐 하와이로 가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치지 않고 잘 버틸 수 있는지 그 고립 실험을 한 거죠 엑소 완전체를 보는 여고생의 마음이 이러지 않을까요? 시아노박테리아 같은 광합성을 하는 미생물 화성에 이식을 하면 자연스럽게 화성 대기가 지구처럼 밝히지 않겠느냐 자 이게 과학이고 예술이지 뭡니까? 잠깐 수십억 년 전 바닷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대체 무슨 생명체냐는 거죠 호모사피언스를 처음 본 겁니다 우리가 외계 생명체를 맞았을 때 여러분은 첫 마디를 뭐라고 하실 건가요? 과학이라는 것은 초등학생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수천억 원의 돈을 들여서 수천 명의 과학자가 그 답을 찾는 거라고 수천 명의 돈을 들여서 수천 명의 돈을 들여서 수천 명의 돈을 programmed 맞았을 때 수천 명의 돈을 creat다 그리고 수천 명의 돈을 받았다 이 시각 명의 돈이 들어가는 거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